안녕하세요. 토담비 엘시강사 김성범입니다. 자, 데이2에서 다루는 중요한 포인트는요. 사물 배경 사진하고, 그 다음에 인물,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물하고 같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 6에서는 시제, 복잡한 시제를 다루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에서 답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인물하고 사물이 등장하는 사진에서 또 답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풍경하고 그냥 배경만 나오는 건데요. 일단은 소고를 시킬 때 어떤 걸 소고시켜야 되냐면 이게 이제 시자랑 관련이 되는 건데 being, 우리가 being이 들어간 문장을 제껴야 되겠습니다. is our being, pp.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be, being, pp는 뭐뭐 되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사물이 주어로 오면서 뭐뭇 대어지고 있다 해서 수동진행형으로 바뀌는 케이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누군가 차를 주차하고 있다. 남자라고 해봅시다. a man is parking a car 하면 남자가 차를 주차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차에 타고 있겠죠. 근데 차를 주어로 가면 어떻게 돼요? a car is being parked, 들을게. 그러면 사람이 주차를 하고 있다, 차가 주차되고 있다. 사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 속에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때 being이 들린다는 얘기는 오답 처리하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를 the car is being parked, 들을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being이 들어갔으니까 그 시제를 일단 잘 들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번 봐요. vehicles are stopped at an intersection. 자, 여기 앞에는 맞아요, 그렇지? vehicles are stopped.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렇죠? vehicles are stopped at an intersection. 여기가 틀렸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사람이 등장을 하지 않는 거는 being으로 오답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앞에 부분은 거의 맞고 뒤에 부분이 많이 틀릴 때가 많아요. 전치사가 끌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 뒷부분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차들이 세워져 있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intersection, 교차로는 아니잖아요. vehicles are stopped at an intersection. 자, 그 다음에 B. The cars have been parked in a garage. 여기서 뒤에가 틀렸네, 그렇죠? The cars have been... have been are 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두 개는. 그러니까 결국 수동태예요. 주차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 The cars have been parked in a garage. 자, 여기 이제 이 단어는 차고나 정비소, 주차장이나 정비소인데 미국 사람들은 발음을 garage, 아니면 garage 하게 돼요. gc 다 하거든요. 근데 영국식은 garage 이렇게 해요. 소리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The cars have been parked in a garage. The cars have been... 원래 H 발음은 강하게 안 들립니다. 우리도 종호야 이러잖아요. 종호야? 호야? 이러지는 않죠. 종호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편하니까. giver, 이게 쉽죠? give her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도 발음이 the cars have been 할 때도 have been이라고 하지 않고 have been 이렇게 들릴 때도 많아요. the cars have been... 여기서는 이제 약간 들리는데 have been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the cars have been parked in a garage. 자, 그 다음에 c. the street is lined with trucks on both sides. 자, 일단은 이제 트럭이 없잖아요. be lined with는 뭐뭐로 줄지어 있던데 이 양쪽이라는 것도 틀렸죠. 이거 같은 말을 하나 꼭 기억을 해놔야 될 게 있는데 on either either side예요. 이거 뒤에 s 붙이면 안 돼요. 이쪽 저쪽이 양쪽에거든요. the street is lined with trucks on both sides. 자, 그러면 세 개가 다 오답이면 답은 d가 되는데 some balconies overlook the street. 자, 이 overlook이란 동사 중요해요. 뭐뭇을 내려다보던데 지금 balcony가 street을 내려다보고 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웃깁니다. 엄마, 집이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어. 엄마, 건물이 강을 내려다봐.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정식병원. 우리는 그렇게 말을 안 해. 그치? 왜냐하면 우리 말은 철저히 사람 위주의 말이에요. 어디 감히 물건 따위가. 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은 동사들이 있어요. 이 사물이 주어가면 보통 수동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물이 주어인데 이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다니까요. 지금 보면 지금 balcony가 거리, 여기 거리를 내려다본다 하면 어색하죠? 근데 영어는 가능해요. 이 overlook이. 그래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balcony에서 길이 내려다보인다. 이렇게 해야 돼. 누가 볼 때? 그 안에도 사람이 볼 때가 숨어있잖아요. 건물에서 강이 내려다보인다. 누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근데 영어는 the building overlooks the river.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외에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한번 봐봐요. 정답은 띄고. 사물 주어와 함께 쓰여 능동태를 취하는 동사. 어떤 거 있는지 보십시오. 자, 이 run도 그래요. run. 이 run도 강이 흐른다 할 때도 the river runs 이렇게 하잖아요. an aisle. 이거 쭉 뻗어있는 거예요. 여기 통로가 이렇게 착 뻗어있는데 여기가 이제 run이죠. down은 여러분, along의 뜻이 있어요. 기억해놓으세요. 어디어디를 따라. 자, 그러니까 지금 방 중간을 따라 이렇게 착 가는 거 run이라고 해요. an aisle runs. 이렇게 사물이 주어진 데도 이렇게 능동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기둥 잘 나와요. 외워놔요. pillar. 그 다음에 column. 이거 참고로 같이 외워두세요. 빈출 단어니까. 자, 여기 이제 sit. 여러분 앉는 거 알죠? 앉는 거. 진행형도 되고 현재시 해야 돼요. e-sitting 해야 되고 are-sitting 해야 되고 그냥 sit. 이렇게 써도 되는데 사람이 주어올때는 앉아있다는데 물건이 주어올때는 놓여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거 진행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진행형의 발음하기가 편하니까 자, 이 sitting.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이 주어올때는 누워있다죠? lying. 누워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주어올때는 쉬고 있다죠? 이게 다 다르죠? 우리말로 볼 때 앉아있다, 누워있다, 쉬고 있다. 근데 사물이 주어올때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물이 주어올때는 이게 다 놓여있다. 그러니까 지금 의자들이 녹여있는거에요. The chairs are sitting 해 되고 The chairs sit 현재로 써도 돼요. Underneath, 아래 아래에 놓여있다. 그치? 요거 의자들이 sit 하고 있다. 우리말에서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놓여있다로 바꾸는거에요. 걔네들은 놓여있다가 따로 있고 앉아있다가 따로 있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냥 sit이에요. 그게 sit 책이 있는거 sit 사람이 sit 이렇게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거죠. 자,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왔던거 이게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에요. 한줄의 나무들 한줄의 나무들이 어, 이제 여기가 수영장에 있는거죠. 나무들이 촥 이렇게 해서 수영장 이렇게 나무들이 뭘 풀을 보겠습니까만은 걔네들은 그렇게 오블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 나무에서 수영장이 내려다보인다. 이게 좋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step 쓰는 계단이죠. some stone step 돌 계단들이 lead to dt가 만나면 d 발음 안해요. 이게 어디어들이 이어진나 뻗어있다는데 잘 나와요. 도레이는 출입구, 현관 그쪽으로 뻗어있다. 그러니까 계단을 따고 가면 여기가 현관이 있는거에요. 출입구가 그죠. 이게 lead to 예, 그 다음 도레 자, 그 다음에 extends across 어디어디를 가로질러서 뻗어있던데 여러분, 요거랑 같은 말이 span이 나와요. span 이거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잘 나오니까 이 extend across 같은 말이 span이에요. a bridge spans the river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fancy surround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말하고는 다르게 사물 주어가 능동형으로 써서 우리말로 직역을 했을 때는 약간 어색해질 수가 있는 영어에는 그런 문장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제시된 이 동사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인물하고 사물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죠. a 번에 자, 한번 다시 한번 해석해봐요. 이거 들립니까? being요. trees are being planted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가 아니라 심어져 있고 있다. trees are being planted 사람이 심고 있어요. 사람이 심고 있는 거 trees are being planted along the street 제끼고 그 다음 B several guests are exiting the building several guests 발음요. several guests are exiting the building 이제 exiting the building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는 거 several guests are exiting the building 자, 틀렸죠? see a crowd of people is waiting on the corner 이제 이거 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눈으로 보기에도 답은 c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는 우리가 구석이라고 그러죠? 구석은 영어로 in을 씁니다. in the corner in the corner 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퉁이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 모퉁이 이 부분은 on이나 at을 써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에 따라서도 의미가 이렇게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치사 중요하죠. 그냥 코너의가 아니에요. 이건 건물 모퉁이의 구석이 할 때는 in을 쓰니까 in the corner 주의를 하세요. 정답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횡단보도가 차들로 꽉 차 있던데 여기도 여러분 filled가 full을 쓰면 전치사가 또 바뀌어요. 이렇게 over을 쓴단 말이에요. 뭐뭐로 가득하다 할 때 be full of be filled with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중요해요. 그럼 전치사 같이 볼까요? 좀 중요한 것들 정답 C 자, across는 여러분 가로지르는 거 얘는 다르죠. 예, across from은 예, 어디어디 맞은 편입니다. 맞은 편에, 그쵸?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거고 across는 가로지르는 거 그래서 지금 다리가 하나 있죠. there is a bridge going across the river 하면 뒤에 수꾸미는 거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하나 있다. 그 다음에 a boat is beneath 어려워요. 아래 예, under a boat is beneath the bridge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benches are located 위치되어 있다. river, 강을 따라 이건 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 down을 써도 된다 있죠. down the rive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예, 마지막에 이 bush가 이런 덤불인데요. 이게 자라잖아요. 이 길 가장자리예요. 그 테두리 끝부분 그걸 영어로 on the edge of 라고 합니다. on the edge of 예,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인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그 다음에 배경 풍경이 같이 나와 사물하고 같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거 예, 그 다음에 being이 들어가서 문장을 제끼는 거 그죠? 사람이 안 나왔을 때는 예, 그 두 가지 중요한 걸 봤으니까 예, 그거를 가지고서 문제를 푸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